주말을 하루 앞두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. 내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하늘빛이 흐리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바깥 활동에 지장을 주진 않겠습니다.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. 일요일 설에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로 하루 새 9도나 뚝 떨어져 한파가 차져겠고요.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. 나들이 가실 때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이 될지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.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북부지방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. 충청 이남지방은 낮부터 밤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. 설의 기온이 영하 2도를 비롯해 대전도 영하 2도, 대구는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설의 기온이 5도, 강릉 9도,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에 찾아오는 한파는 길게 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았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